할리야, 조금만 자. 이렇게 조금만 쉬어. 아이고 행복해라 우리 애기야. 행복해라. 힘들고 행복하고. 아이고, 쟤도 조금 언제 왔구나. 눈을 못 대시네요, 어머니께서. 쟤도 조금 언제 왔구나. 귤 한 개 먹을까, 할리야? 우리 귤 한 개 먹을까? 이리 와. 아하, 지금 따님이 연락하신 이유가. 할리야, 이렇게 예뻐하는데. 우리 할리는 어떻게 생각해? 귀찮다고 생각해? 아니면 좋다고 생각해? 응? 어? 엄마가 걔한테 애교를 부리시네요. 어머니, 섹시카 영화는 5분간 못 앉아있으시네요. 계속 하네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움직여져요. 뭔가 줘야 되고, 자꾸 뭔가 만져야 되고. 나도 모르게 그래요. 생각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몸이. 네,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, 나도.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해도 좀 정신 없는 것 같아. 제가 원래 식도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식도염이 약 안 먹고도 괜찮아졌어요. 마법 같은 일이네요. 나도 모르게 어느새 좋아진 거예요. 나도 모르게 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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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린다, 그래도. 그러면 됐지 뭐. 하나만 까자, 단무지. 나 많이 안 먹으니까. 정말. 야, 이게 3번이야? 매운, 제일 매운맛이야? 나는. 미안해. 여러분 조금만 먹을게. 그렇게 관심을 주지 마. 우리 집에서는 진짜 아예 그거 안 한다니까. 말 듣고 해주면 안 돼. 알겠지? 불쌍하잖아. 뭐가 불쌍해. 나는 불쌍해. 건강하게 키우려면 단호할 때도 있어야지. 그거는 그런지는 아는데. 내가 고구마 하나 먹으려고 까도 다 뺏게 됐네. 이쁘니까 줘야지, 뭐. 이쁘니까 줘야지, 뭐. 그러니까 이쁘지. 엄마는 만약에. 엄마는 만약에. 잠깐만 대니 껍데기 하나씩만 주자. 잠깐만 대니 껍데기 하나씩만 주자. 그러니까 그런, 그런 관심이 주면 안 된다고. 여기 자꾸 얼쩍내라고 그렇게 주면은. 이제 막 밥상물이 올라오고 그런다고. 이거 한 번만 주자고. 아, 됐어. 지금 여태까지 계속 줬잖아. 야, 앉아서 별로. 야, 앉아서 별로. 아니,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, 엄마가.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.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. 나도 뭐 그런 성향이 있지만. 내가 별로 안 줘. 내가 지금 하트 본 것만 해도. 이마 껌칙 쬐어, 이마 껌칙. 이마 껌칙 쬐어, 이마 껌칙. 이마 껌칙 쬐어, 이마 껌칙. 뭐가 봐봐, 내가 줄게. 그럼 내가 이마 껌칙 찢어서 준다. 뭐를? 환식? 응. 엄마가 너무 사랑이 애기들한테 과한 것 같아. 아니, 초爆 한 거illes 걸 어떡하지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劳 밭 자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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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꼴 밭 자네. what? 1 6ering 3적도 worth 1 3 junior